자, 이어서 라이징 스타상 여자 연기자 부문 시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에는 주식회사 GTG Wellness 김태현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Please welcome the CEO of GTG Wellness, 김태현. He will announce the winner of the Rising Star Award for female actress. Hi, my name is the CEO of GTG Wellness, 김태현. Welcome. I have been looking forward to the growth of Asian model face-to-face. The year of the 15th anniversary of this event, we've seen the majority of people who are going to focus on potential for the largest people in Asia model festival. 이번 언택트 행사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아시아 모델 어워즈 라이즈 스타당 여자 연기자 부분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상자는 전미도 축하드립니다. 네 라이즈 스타당 시상을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 이하은입니다. 올 한 해 모두가 힘들었을 그 시기에 따뜻한 온기와 웃음을 선사해 주신 그분 바로 그분이 이 트로피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시상하겠습니다. 2020 언택트 아시아 모델 어워즈 라이즈 스타상 전미도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실리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좋은 작품을 만나게 돼서 이렇게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정말 감독님과 작가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최송화를 많이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낯선 얼굴이었을 텐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는 물어보기가 겁나는데 아이린씨. 스리생에서 저분이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 알았어 이거. 몰랐어. 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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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